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이버 티비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집 앞에 집 근처 삿교 관광지 나왔어요 낭만과 사랑에 넘치는 삿교 관광지 집 앞에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 오늘 연휴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 그리고 오늘이 이제 3월 2일 인데요 24년 3월 2일 인데요 봄바람이 엄청 세고 강합니다 기온이 한 영상 한 1g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황금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봄바람이 아주 세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삿교천 유역 농업 개발 기념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 있었었는데 그 철거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 어떻습니까 전의 것보다 상당히 좀 크고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든지 얼마 안되요 작년에 만들었나 그랬을 거에요 사면으로 되어 있죠 삿교천 유역 농업 개발 기념탑 어때요 앞에 여기 바다 이렇게 보이죠 예 삿교천 국민관광단지 입니다 함산공원이 있기로 또 유명하죠 예 함산공원이 또 있습니다 공사한 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잔뜩 때 심어 놓은게 아직 다 앉아 랬어요 예 이건 제 철거 하는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당진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이 많이 많았었거든요 마트에서 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